자꾸 스트레스를 하러 가요. 이거 하려면. 어떤 스트레스를 하러 가요? 이거 하려면 새요. 공기 열차에 밀착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자국이 있잖아요. 어디 가요? 체크에서 어디 가요? 고정자국이 아들 결혼식 하는데도 먼저 일어나서 마사지를 풀고 그리고 조카 딸이 와서 얼굴 달라고 멝 끄졌어요. 여기도 밟아가지고 그러시대 그러니 이거 심각한 게 보통이 형과 상대는 그 다음 귀가 소리가 나니까 마누라하고 또 도망가요 그냥 잠 들면 여기에서 소리가 들려 어쩌아 이렇게 자라면 안나서요 사람이 가만히 어떻게 자래 옆으로 하다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아줌마가 거실에 와서 죽음으로 피실 소리 하나요. 어쩌면 저랑 안 나고 사람이 어떻게 옆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이 아줌마가 고실에 가서 죽어죽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호려비 가부하러 살아요. 단지 고마운 건 그 당시 두 번을 응급실에 실려갈까요? 네, 무협 때문에 신정지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나는 사실 고맙게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런데 양압기를 사용하시니까 자꾸 기억력 떨어지고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? 많이 떨어지고요.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건강에 좋은 건강주를 담아서 한 잔을 마셔요. 그런데 양압기를 하면 산소공급이 되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지는 않던가요? 한 번 잠 들으면 잘 자요. 자기는 잠이 들기가 어려워서 그랬죠. 거짓말 못하고 잠이 하는 게 쉽겠어요? 그러면 그전에는 왜 다른 거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양압기를 해보셨어요. 양압기를 해보셨어요. 왜요? 사람이 싱싱건어요. 좀 하자면 그냥 바로 탁 탁 탁 탁 탁. 그러면 그때는 임대로 하셨어요? 장년이면 임대로? 임대가 3년이니까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며칠 한 2살이라서 그냥 갖다 줬어요. 도저히 적응을 못 하시겠던가 보죠? 응. 자! 눌러야 됩니다. 어디? 여기! 여기! 그리고 여기! 여기! 여기를 눌러 주세요! 눌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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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또 를 하게 되면 artık 고맙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